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겠어 아까 나 칭찬해줬던 것처럼 하면 돼 아까 아까 나 칭찬해줬던 것처럼 하면 돼 괜찮아 눈 떠도 돼 괜찮아 음 다시 너도 잘 타는데? 단풍 산책 코스요? 말을 타고 단풍 구경이라니 진짜 멋있을 것 같다! 당연하지! 어차피 우리 승마체험 끝나고 단풍 구경하려고 했었잖아! 단풍 나무가 진짜 빼곡하게 늘어서 있어! 우리 여기 지나갈 때 바람 불었으면 좋겠다! 낙엽비 맞으면서 지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! 어? 너도 좋다고? 알았어! 빨리 출발할게! 나 천천히 따라와! 꼭 동화 속에 갇힌 것 같다! 여긴 아무도 없고 너랑 나만 있는 것 같아! 어? 내가 뭘 훔쳐봤다고 그래? 아 뭐야? 그 말이었어? 네 마음 훔쳐본 적 없는데? 나 항상 대놓고 보잖아! 완전 관심있게! 어? 둘이 같이 나와서 좋은가봐! 우리도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까? 내 손 잡아주라! 말들한테 질 수 없지! 조금만 버텨줘! 조금만 버텨줘! 들어줘서! 세오! 보셨대로 쓰면 안 되겠네!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! 좋겠다! partight? 맛있을 보셨던! 이거처럼 아기 위해! 저도 췄어? 나한테lers!